오빠 찼잖아요! 반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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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아 이게 지랄 같다니까? 이거 잘못 썼잖아! 이게 뒤로 가야 돼! 아 이게 뒤로 가야 돼? 이게 뭐지? 쟤가 한 개도 재미없거든? 안 돼 잘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몇 년 전에? 2년 반전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흠 안 봤어 미안 왜 그래? 안 좋아 쌍방이야? 그럼 톡 톡? 뭐? 뭐? 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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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어 뭐? 낯선샷 아! 아! 몰냐! 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야! 야 이 지애야! 아 미안해! 여러분들 저희가 모였습니다~~ 너무 너무.. 다음날 1차장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이وب이었습니다 누나가 막 4명, 5명인 남동생은 진짜 비싸한 거 같아 이불 닭 자요! 이불 닭 자요! 미치.. 개또랴 미치.. 진짜 남동생 누나가 막 4, 5명 있는 애가 많이 남아요! 와.. 오빠! 찾잖아요! 먼저 하시겠죠? 반사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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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구 알지? 빙구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빙구를 딱 맞추는 사람이 승리해 아 진짜요? 어.. 싸늘하다.. 와.. 너무 잘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산만 주세요!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남편이 최고! 빙구를 이렇게 해서 맞추는 사람이 짱이래요! 파이프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세경을 해주냐? 엄지 연주차! 엄지 연주차! 엄지 연주차! 완전 쫓잖아 연습하달래 6000명 중에 5700명 잔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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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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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님 이상형에 가까운 여캠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염색이 염색이 그러면 짜지해서 얘기하냐? 여기 여자가 4명인데 여기서 너 나가! 그나마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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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주영하고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주영하고 마무리합시다 주영하고 마무리합시다 주영하고 마무리합시다 주영하고 마무리합시다 헉으로 마무리합시다 우세이에 저희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2쿨 원작 colaborating 목이 어디였지? bst?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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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